칸 안의 나를 넣어야 돼. 반만 나오게 돼. 밥만 나오게 맛있어? 봐봐 봐봐 내가 몸에 밥을 풀어 아니 아니 그대로 있는데 나를 봐야지 여기 동술이 안 나와? 머리 풀 거 없었다 아 벌려 저게 수녀님들이잖아 왼쪽이 돼 이게 없잖아 아냐 안쪽은 돼 한 번 해봐 이리 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작아 보여 다 뜯다 야간 차량 때문에 그래 너도 야간 되잖아 그거를 발길을 납치면 야간이야 발길